이번엔 여기서 이너멜 통해서 우리가 하키스틱 원리다 라는 걸 한번 배울 건데요 얘도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방법 하나만 배우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 선배들이 항상 가장 잊지 못하는 공식 중 하나가 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뭔가를 암기하거나 암기를 시킬 때 나름의 스토리 하나를 잡는 걸 좋아하니까 스토리 하나를 같이 한번 들어보자 알았지? 일단 이놈은 일반화 시킨다기보다 숫자로 한번 관찰할게요 그래서 그 네모칸 아래 선생님이 적어놓은 숫자야 20빵, 30, 40, 97까지 한번 계산할 거고요 2c부터 출발해서 3c, 40, 여기는 90까지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도 되겠지만 조금 귀찮다고요 그래서 바로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? 공식이 있고요 그 원리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지금은 암기하는 방법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알았죠? 첫 번째 이런 생각 하시면 돼 우리 집 컨테이너 박스의 앞글자를 따서 c를 쓸 거야? 그냥 개소리니까 들어줘 알았지? 우리 집 컨테이너 박스의 앞글자를 따서 c야 그리고 어떤 그림을 형상화 시키면 되냐면 우리 집 앞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부모님이셔 이건 선생님이 혹시 가수 싸이님의 아버지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런 그림이 형상화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안에 우리 집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있는 집을 앞에서 부모님께서 힘들게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을 형상화 했다 생각해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컨테이너 박스 안에 누가 살고 있어? 우리 집 자식들이 살고 있어 그래서 부모님이 있고요 여기에 그냥 편의 선생님이 막내 동생이다라고 생각할게요 우리 집 막내야? 혹시라도 내가 막내가 있으면 우리 집 막내 동생을 생각해도 괜찮고 만약에 내가 막내거나 외동이라면 그냥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? 봐봐 C 앞에는 부모님 C 뒤에는 막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항정리잖아 이항정리 계속 강조한다 항상 NC 빵부터 시작한다며? 그래서 우리 집이 먹는 주식 쌀이 아니라 빵이다 생각할 거야? 개소리야? 그래서 우리 집이 먹는 주식은 빵이야? 그런데 그 빵을 부모님과 막내가 드실 거예요 어떻게 먹는지 봐봐 첫 번째 C 앞에 있는 우리 부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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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빵을 하나 드셔야 돼 그래서 우리 집 부모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빵을 하나 드신다 그러면 9C로 끝났다면 얘들아 여기 뭐로 시작할까? 10C로 시작하자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다시 우리 집 부모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씩 드시고 있어? 그때 이제 문제는 누구냐면 막내예요 봐봐 우리 집 막내야 막내가 없으면 자기 자신 생각하자고 혹시 얘들아 자기 자신 또는 우리 집 막내 집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니? 그러지 않을걸? 뭔가 수험생이라는 미명 아래 나 공부한다 라는 것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우리 집에 청소 제대로 한 적 있을까? 자기가 밥 먹고 설거지 제대로 할까 과연? 내 방 청소 또는 내 화장실 청소 우리 집 화장실 청소 과연 제대로 할까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집 막내 동생 집에서 하는 일 없어 하는 일 없지만 하는 일 없는 우리 집 막내 계속 빵을 뭐하고 있어요? 하나씩 처먹고 있는 거 보여요? 봐봐 우리 집 막내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빵을 하나씩 처먹고 있다고 그러면 형 된 입장에서 형 누나 오빠 언니 된 입장에서 우리 집 막내한테 한마디 해주는 거야 막내야 그만 처먹어 봐봐 우리 집 막내 집에서 하는 일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계속 하나씩 먹고 있잖아 그래서 빵 그만 처먹어 그래서 10시 7로 끝난다 라고 생각해주세요 첫 번째야 그럼 아래도 봐봐 이 아래는 일단 우리 집 부모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 드신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 드시니까 마찬가지로 10시로 시작하는 거 맞다고 그런데 우리 집 막내 봐봐 빵의 개수가 안 늘어나죠 아까 내가 막내한테 그만 처먹어 했더니 막내가 삐진 거야 막내가 삐져서 엄마 형이 언니가 오빠가 누나가 나한테 빵 먹지 말래 그래서 우리 집 막내가 단식 투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우리 집 막내 단식 투쟁하고 있으니까 이제 형 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안쓰럽잖아 단식 투쟁하고 있는 막내한테 그러면 이제 하나 드세요 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?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? 침대 입니다 1 to